자, 정찬형 부사장님과 이야기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뭐 많은 BJ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대회는 있음이 있을수록 시청자분들도 즐거워하니까요. 또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2회 풋살대전 결승전 킥오프 시작이 됐습니다. 15분으로 진행이 되고요. 팀 감스테, 팀 철구 앤 범프리카입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는 보라색 유니폼 팀 감스테 그리고 초록색 조끼를 입고 있는 흰색 유니폼이 팀 철구 앤 범프리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존에 소련의 진지한 해설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섬이 나올지요. 왜 그렇게 부담을 줘요. 진지하게 하신다니까요. 자, 일단 감스트가 선발로 출장을 했고요. 공격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되는 어, 오, 오. 철구! 살짝 잡으면서 약간의 페인트 모션 철구. 체력은 조금 있지만 이게 또 금방 고갈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하! 아, 이거는 살짝 미스플레이. 갓스토와 범프리의 대결. 네. 아, 용르가 강의를 완전 철저하게 막하고 있습니다. 아, 완전 그림자 수 있는 거죠? 네, 완전, 완전 껍딱지예요. 바짝 쫓아 당기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사실 이 전경기에서 용르가 중간중간 커트를 잘해줬어요. 네.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던 용르. 아, 중간에 쫓아 나오면서 공 패스 연결. 범프리카. 2강이 쫓아가죠. 범프리카 대 2강. 에이스와 에이스. 오! 자, 2강이 일단 발밑에 볼을 잡게 되면 문제가 생겨버리는데요. 일단 고무적인 것은 팀 철구와 범프리카 팀의 1분을 버텼습니다. 아하. 네. 진지하죠? 굉장히 진지하군요. 수치로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숫자로 얘기하죠. 예. 킥앤. 2강 선수 쪽으로 공을 안 가게 하는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 역시 가장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중거리 스팅도 좀 많이 시도할 필요가 있는 철구앤 범프리카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슈터들이 있기 때문에요. 킥인. 키를 넘기는 패스 연결. 2강이 올라와죠. 2강, 2강, 2강. 오른발 샷 박혔어요. 오! 박았어요. 이번에 좋은 선방을 메워줬습니다. 네. 오늘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김해원의 선방. 오! 패스 들어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공격. 철구. 오! 접지전사. 뒤쪽으로. 오! 범프리카. 석검석검. 범패. 범야 뚜레. 오른발 때리죠. 박혔어요. 하지만 뒤쪽. 오! 슬비게강 맞힙니다. 범프리카. 철구앤 범프리카도 쉽게 오락오락. 범야 뚜레.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 오! 자, 지금 훈전 상황. 오, 네. 다시 코너. 훈전 상황은 철구앤 범프리카가 좋아하는 상황이거든요. 밀어졌죠? 범프리카 한 번 더 치고 들어가서. 아, 입을 벗겼어요. 자, 앞쪽에 2강이 있어요. 2강 있고요. 용도의 수비. 2대1 상황. 오른발 접었고요. 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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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 세천의 고르마 아웃. 네. 네. 자, 여기서 약간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코너 할 때도 너무 여유를, 아, 너무 빠르게 찼어요. 아,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코너 상황에서 빨리 뺏기다 보니까 역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결국에는 이강에게 실점을 하지 않는 것 자체는 정말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범프리카 중심으로 멀리서 슈팅을 때는 그런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범프 철구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그런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경기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요. 시간은 지금 3분 정도 글렀으니까 12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3분의 1대0이면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예. 어? 자, 지금은 뭐죠? 감스트가 네. 저 그 등에 이 조끼가 좀 찢어졌나요? 아, 이름표가 뜯어진 것 같네요. 이름표가 살짝 찢어진 것 같네요. 괜찮은데. 일단 경기는 살짝 중단이 됐고요. 현재 스코어는 1대0. 이강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지금 2번 대회에서 총 6골을 넣고 있습니다. 3경기에 6골이니까 경기당 2골씩을 넣고 있습니다. 아, 지금 강서국 주심은 즉석 수선을 즉석 한 것 같고요. 주심을 맡고 있는 강서국 주심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본인이 아프리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주심입니다. 아, 고무적이군요. 결승에만 나오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건방지죠? 네. 밑에 부하도 가시죠. 이강! 이강!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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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할 말이 없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좀 뛰어서 막아야 되지 않나. 아, 그 정도밖에 없다? 아, 네네네. 그 정도밖에 좀 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완전 자신있죠. 아, 그래요? 네. 패턴 잃겼어요. 아, 근데 이강 선수 방금 득점은? 네. 예. 제 패턴이면 저는 알아요. 아, 막을 수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거 너무 좀 두꺼이 너무 큰데 또 키러! 감스트! 감스트! 이번에 골키퍼가 막았습니다. 스코어 2대0으로 벌어졌고요. 또 이강! 3대0입니다. 불이 붙었네요. 이거 완전 에이스가 이번 끝났네요. 두 경기 연속 헤트트릭이고요. 두 번째 단발스&평징 팀과 붙었을 때 이강 선수의 발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때 완전히 몸이 녹아서 이 경기에서 지금 시작한 지 5분도 채 안 돼서 3골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10분 남았죠? 그렇죠. 10분 정도 남아있고요. 아! 이강 선수가 골키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경기를 좀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좀 밸런스 패치는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자, 경기 다시 진행이 되겠죠? 자, 다시 피스를 울렸습니다. 자, 이제 이강이 필 데는 없어요. 철구엔 밤프리카. 밤프리카가 성큼성큼 몰고 올라갔고요. 또 밀고 나오죠. 오! 캄스터! 캄스터! 이번에 봉이 약간 비껴나갔어요. 그렇습니다. 또 무리하게 슈팅을 시도하려면 잠시만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슈팅을 안 한 게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보폰! 아! 이번에 살짝 발을 댔으면 또 유스팅이 될 수 있었는데 옆쪽으로 빠져 지나갔습니다. 서 있어! 서 있어! 철구! 오리발 슛! 아하! 굴절! 수비 맞고 굴절 됐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이강 선수 두 골 두 번째 경기에서 헤트트릭 세 번째 경기 이번 경기에서도 헤트트릭 현재까지 여덟 골을 넣고 있는 이강입니다. 스코어는 3대0 하지만 필드 플레이어가 아닌 골키퍼로 이강 선수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철구엔 밤프리카가 이때를 활용해서 빨리 좀 득점을 해준다면 경기는 아직까지 시간은 10분 정도가 남아있으니까요. 가운데서 패스플레이 감스트! 오! 페이팅! 저런 페이팅이 있나요? 감스트! 오! 네! 오른발 기습적인 슈팅! 지금 발바닥으로 준을 척하면서 다시 가져오는 네! 저건 메시도 못하는 거거든요. 완벽히 상대를 속였습니다. 게임과 시뮬레이션으로 단련된 플레이가 실제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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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스트! 감스트! 감스트에 철구! 철구 뺏었어요! 오! 감스트! 오! 감스트! 감스트 밀어주는 패스! 오! 시스 가나요! 골키퍼와 몸을 날립니다! 아! 네! 아! 김혜웅 골키퍼가 오늘 잘하는데 그래도 감스트가 좀 하네요! 예! 철구 밀어주는 패스! 아! 철구도 오늘은 바프리카! 오! 바프리카! 스코어 3대1 쫓아갑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 3대2 정도 만들면은 분명히 이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나올 거죠. 그래도 한 골 정도 좀 빠르게 만들어주면서 맞습니다. 마지막에 좀 비벼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서든데스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네. 범프리카 팀에게는 또 좋은 그림일 수 있습니다. 오! 자! 철구! 오른발 슈트! 자! 철구! 3대1을 만듭니다! 이강 나오나요? 자!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 나옵니다! 아! 장갑 벗네요! 나옵니다! 장갑 벗습니다! 이제 진짜 수비적으로 해야 돼요! 수비적으로 하고 한 번 정도 기회 왔을 때 그걸 살린다! 예! 왜냐하면 또 실전 똑같이 해버리면 경기 이제 끝나거든요! 자! 결국엔 이강이 골키퍼 장갑을 꼈다 다시 벗었습니다! 스코어가 순식간에 3대2가 됐으니까요! 이강 선수 헤티트릭으로 3대0까지 갔다가 범프리카 철구 연속골! 3대2로 한 골차로 점차가 좁혀졌습니다! 아! 범프리카 역시 주장답게 네! 범프리카 팀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고 저는 화이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죠! 그렇죠! 이렇게 동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자! 남은 시간은 경기장 전광판 시간으로 8분! 중간에 약간 뭐 중단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또 주심이 잘 체크를 했을 거고요! 감스트! 아! 지금 이강 막는 거 보세요! 아! 이강은 지금 철저하게 맴만 감스트! 네! 이강만 맞다가 뜬금없이 감스트 같은 선수에게 골 먹으면 멘탈 완전히 붕괴됩니다! 아! 데미지가 있군요! 네! 완전히 데미지 쉽죠! 감스트! 밀어주는 킥인! 어! 밀고 올라와요! 접었죠! 펌프리칼 수비! 오! 지금 다리 사이로 빠질 뻔했습니다! 네! 빠르게! 전개! 자! 근데 두 골을 넣고 나서 아! 지금은 만들어진 플레이! 이강 또 밀어주고요! 막혔어요! 아! 감스트! 아! 감스트! 네! 이거는 살렸어요! 이거는 운이 좋았어요! 이거는 정말 또 팀 감스트가 이강을 이용한 플레이를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골대의 운까지 약간 따라주면서 철근 범프리카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강! 또 올라오죠! 이강도 밑에서 봤네요 이제! 아예 그냥 혼자 올라오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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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정말 막을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건 막을 수가 없네요! 아! 스코어 4대2입니다! 지금 헛다리 페인팅 보셨습니까? 스텝오버 몇 번 해버리고 아예 흔들어버리고 슈팅!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하나! 하나만 더! 이번 대회 아홉 골째! 오늘 경기! 이번 경기에서 넷 골째! 스코어는 4대2로 다시 두 골차로 벌어집니다! 자 철구엔 범프리카! 용래! 어! 이강 비웠어요! 자! 이거 또! 아! 이번엔 패스! 가미스트! 밀어주는 패스였지만! 타이밍이 약간은 맞지 않았습니다! 자! 한 번 또 다시 올라오죠! 이강 밀어주는 패스! 이번엔 패스까지! 오리발 슈팅! 극점! 이번엔 어시스트까지! 그렇습니다! 어떠셨지만.. between the 2 run 정말 너무 원사이드 하네요 ENT open 다..지금 원쌤에 가까운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밤프리카ihnen! 슈팅 밀어줍니다! 사실 좀 이강 선수 같은 선수를 막으려면 수준급의 수비도 있어야 됩니다만 더 거칠게 해줘야 돼요 좀 더 세게 밀어붙여야 돼요 파워 무소하지 말고 그러면서 좀 다뤄줘야지만 이강 선수도 약간 좀 움츠리면서 움츠러들죠 이런 선수 플레이어가 안 나올 수가 있거든 특히 이 암호치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차이를 내기 때문에 고교 전국대회 득점왕 15, 16, 17세 대표팀 출신에다가 17세 이하 월드컵 8강 다 멤버였으니까요 이력만큼으로만 봤을 때도 엄청난 선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슬쩍 미뤄졌는데 범프니까 수비가담 공을 뭐 엄청나게 공을 잘 차타는 거예요 찍어 차주는 패스입니다 옆쪽으로 살짝 빗나가네요 자 지금은 다시 차라는 고요해지고 있는 스코어가 좀 많이 벌어졌고요 정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팀은 경기를 마친 팀 선수도 워낙 지쳤기 때문에 고요한 아 또 이강 선수가 또 제쳐내고 들어가고요 아 이번에는 툭 골키퍼를 넘겨보려고 했는데 골키퍼 사실 지금 이 김혜원 골키퍼가 잘하거든요 범프리카 철구 철구 한 번 더 옆쪽으로 다시 한 번 철구 오늘 철구는 직접 슈팅도 슈팅이지만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잘하고 있으면서 욕심부리지 않고요 욕심부리지 않고요 좋은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이 경기에서는 득점도 했고요 자 약간의 충돌이 있었죠 욕루와 이강 선수가 충돌이 있었습니다 아 욕루가 또 바로 일으켜주는 저런 모습도 좋습니다 밀어주죠 성큼성큼 자 몸키가 올라오죠 철구 아 이번에는 몸을 날리는 수비였습니다 부상 없어야 됩니다 무리하지 말고 부상 없이 경기할 필요가 있죠 경기 마무리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대회 막바지니까요 경기는 13분 이제 남은 시간은 2분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스코어는 5대2 사실상 스코어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옆쪽으로 자 이렇게 되면 뭐 감스트는 첫 경기만 까루 곰돌 팀과의 경기에만 3골을 넣었지 두 번째 경기에서도 5골 이번 경기에서 5골 이강 선수가 화려한 득점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어 맞았어요 오른발 샷 범프리카가 오른발을 갖다 대보면서 강력한 슈팅 위쪽으로 떠봤습니다 그래도 보기 좋은 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팀은 자 여기서 끝까지 쫓아와서 슈팅까지 이번에 옆구무를 때렸습니다 철구 철구 헛다리 자 공이 뒤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지쳤기 때문에 아 저런 공도 슥 빼내는군요 안 돼 아 혼자 개인기 네 혼자 개인기 네 저도 지금 잠깐 넋을 놓고 보고만 있었는데 자 이거 쫓아서 올라올 수 있어요 용르가 올라왔죠 아 이번에 조금 아쉬운 패스 골키퍼가 좀 많이 나와 있었어요 밀어졌죠 이강 자 이번에는 예 슈팅까지 또 어시스트를 한번 밀어주려고 했던 이강이었고요 센스 있는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만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자 이제 전광판 시계는 거의 다 2분이 남아있군요 네 남았죠 2분이 남았죠 화면상의 시계는 15분이 지났고요 이제 중간에 잠깐 시계가 중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2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한 골을 더 쫓아가는 모습도 범프리카 철구의 범프리카 팀에서는 중요할 수 있겠는데 공격이 워낙에 압도적이니 감스터 감스터 막혀요 감스터에게는 실점하지 않겠다는 골키퍼의 의지가 보였습니다 철구 밑으로 밀어주는 패스 아하 바로 뛸 쓰면 바로 뛸었다면 또 득점할 수 있을 텐데 많이 지쳐있고 예 쉽지 않죠 감스터 골키퍼 아웃루테클 아 철구가 이번에는 또 좋은 어시스트를 한번 보여줄 뻔했는데 아쉽게 슈팅까지 연결되지 못했고요 오른발 셜터 스코가 한 골 더 벌어집니다 자 남은 시간 1분 네 너무 좀 압도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스코는 6대 2가 됐네요 넷골차 예 자 이강 선수도 어쨌든 아프리카에 몸을 담고 있어서 BJ이긴 BJ입니다만 네 이 이력 자체가 예 워낙에 출중하기 때문에 네 다음 대회 때는 사실 이강 선수가 나오면 저런 스카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야 막을 수 있다 아니요 솔직히 아니고요 야 안되면 지금 무늬가 좀 안될 것 같을까요 네 안될 것 같네요 네 너무 클라스가 다르네요 네 너무 잘하네요 자 근데 사실 그 이런 선수 출신이 없다는 전자 아래 철구인 범플리카도 굉장히 잘해서 올라왔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범플리카의 오늘 경기의 뭐 화려한 이 모습과 좀 주장다운 모습 그리고 철구도 욕심부리지 않고 어시스트 밀어주고 앞쪽에서 쌓아주는 패스해주는 모습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득점도 했고요 아 범플리카도 많이 치셨습니다 자 태풀을 살짝 피해서 또 올라가고 있는데요 앞쪽에서 이강 감스트 감스트 감스트가 득점합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 득점을 하네요 팀의 7번째 골을 감스트가 직접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7대2 제2회 풋살대전 우승팀은 BJ 감스트 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철구엠 범플리카 팀도 굉장히 잘했고요 결승까지 올라오면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 내용도 많이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제2회 풋살대전 팀 감스트 압도적인 전력 역시 이강 선수의 화려한 플레이를 볼 수 있는 또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준우승에 그쳤지만 사실 철구엠 범플리카는 이강 선수만 제외한다면 제가 봤을 때 충분한 우승 후보가 아니었나 굉장히 좋은 전력이었고 특히나 승부차기까지 가는 끝에 계속해서 팀을 이기고 올라오는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중계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시상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상식을 하려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시상식대로 좀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첫번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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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는 다시 용산, 아이파크, 아디다스, 더 베이스 인 서울이 되겠습니다. 제2회의 BJ풋살 대회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1회 대회 때보다 참가팀은 적었지만 출장 시간이 약간 변경이 됐고 그리고 BJ분들만 모시다 보니까 경기 흥미도 자체는 좀 더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훨씬 더 박진감이 넘쳤고요. 그리고 경기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몇몇 화련 선수들의 경기 그리고 또 몇몇 팀들의 경기는 역시 정말 아프리카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경기가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 이제 시상식만 하면 오늘 2회 대회는 마무리가 되게 되겠는데요. 그럼 시상식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 3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전승으로 바로 이제 공동 3위를 마크하고 승리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뭐 상은 상이니까요. 3위를 한 팀은 두 팀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발샘 평진 그리고 봉주앤케이 두 팀 주장 나와주십시오. 네, 축하합니다. 네, 역시 시상은 두 팀의 시상은 역시 정찬용 부사장님이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 3등에게는 5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50만원 세죠? 네, 먼저 팀 봉주앤케이 오늘 정말 지난데와 다르게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줬던 봉주앤케이 네, 자, 수상을 한 두 팀 짧게 소감 한마디씩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발샘 평진부터 들어볼게요. 저희는 뭐 나온거에 BJ분들과 모여서 공 한번 찬거에 대해서 좀 의리를 두고 있고요. 역시 단발샘은 상금킬러. 역시나 저희도 오늘은 공짜로 돌아가진 않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봉준앤케이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일단 뭐 졌는데 지금 상고 50만원 개이득이고요. 저 짤싸? 네, 일단은 다음 풋살 대회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준우승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좋은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게 준우승에 그친 철고앤밤프리카가 2등에 준우승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축구 보여줬고요. 자, 2위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역시 정찬용 부상자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고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준우승을 한 철고범프리카. 철고님 오늘 인터뷰 한번 안했으니까 살짝 들어보고 저도 범프리카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승을 목표로 왔었는데 좀 이제 좀 아쉽긴 하네요. 아, 근데 솔직히 좀 감스트 팀은 너무 이제 혼자서 한 게 아닌가. 감스트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손출은 좀 금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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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출은 좀 나중에 대회를 할 때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잘했어요. 사실은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재밌는 경기 내용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범프리카님은 오늘 완전체 에이스 역할을 했는데 또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뭐 사실 진짜 이번에 같이 해가지고 제가 우승해가지고 좀 하려고 했었는데 사기 캐릭터를 데리고 와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결승전 때 그래도 좀 더 재밌는 경기 그 전에는 다 재밌는 경기였거든요. 근데 더 재밌게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사기 캐릭터 빼고 우승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로등 축하드립니다. 자, 대망의 우승팀 시상만 남았습니다. 우승팀 시상 직전에 아까 사실은 이벤트 매치를 한 까루엔곰돌팀 이기면 회식비를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무승부를 해도 회식비를 지급한다고 하니까 까루엔곰돌팀은 회식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대망의 제2회 풋살대회 풋살대전 bg풋살대전 우승팀 바로 팀 감스트입니다. 자, 팀 감스트 우승팀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수요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패도 수요가 되어야죠. 어, 상패도 있네. 트로피. 네. 자, 트로피까지. 아,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회 대회 때는 아쉽게 경기에 출장하지 못했지만 2회 대회 때는 우승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골까지 득점을 한 감스트님에게 마지막 우승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너무 기쁘고요. 네. 3회 대회 때는 왠지 제가 출전 정지 당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나오더라도 사기캐리 안 쓰고 이번에는 진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우승했으니까 기분 너무 좋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승 차지한 팀 감스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철부 사장님 얘기만 살짝 들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먼저 수고해준 모든 BJ분들한테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 저희가 2회째인데 3회 때는 아까 우리 철구님이 얘기한 대로 또 선수 출신은 또 배제를 한다든가 앞으로 더 재미있고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풋살대회도 만들고요. 우리 이강님은 또 이강님이 주최하는 다른 경기에 우리 아프리카TV가 후원을 할 수도 있고요. 아, 예. 그건 역시도 하나의 재미요소로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준비된 순서는 더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오늘 참가해주신 모든 선수분들, BJ분들 모여서 마지막 파이팅하면서 경기, 아, 그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쪽으로 좀 모여주세요. 네, 오늘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아, 뭐 별말씀을요. 네, 이제 입이 좀 어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여기 약간 앞에 분들은 조금 앉아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쭉 서 있을까요? 아, 그냥 파이팅하고 마무리하죠. 네. 아, 파이팅하고 그럼 저희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선창을 할게요. 아프리카 파이팅 이렇게 할까요? 네, 아프리카 스포츠 선창하면 파이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프리카 스포츠 파이팅! 자, 안녕.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